안녕하세요 여러분! 좋은 변 재밌게 보셨나요?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여행 왔어요! 딱 여행 가기가 좋은 날씨에요 5월에는 축제가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가족과 여행과 같이 나들이 넘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제가 소개한 곳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여기에요! 추고 Hollow 도 추고 mark Conservation 1 2 2 2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